오늘의 학생들은 닭대를 정말 많이 잃어버리죠. 닭대를 고민을 안 하신데, 어디가 뭐죠? 네. 꼬리나 하세요? 어머니 밑을 진짜 고민하는 것이 싹대인데, 어머니 보세요. 지금 밑에 여기들어 있어서 여기들어 있어서, 지금 완전히 잘 지워져 있어요. 팔자 보이세요? 어머니 정말 보이세요. 저는 어머니가 있으면, 부모님의 화면을 갖고 와. 부모님이 갖고 와. 이제 눈속만 갈라 볼 거고, 그리고 나서, 세워둔 눈을 보이셨거든요. 여기는 산대인데, 여기 꼬리를 딱히는 달라. 감사합니다. 완벽하게 짝색해서, 그냥 한쪽만 갈래 하실 겁니다. 시선해서 나서도, 리스킹은 그대로. 이게 관점. 가상세크 페인트는, 세수하고 나서도, 내 얼굴이 그려진 리스킹이 되어 있는가가, 해킹포인트였습니다. 네. 지금 공백 좀 넘게 여전히 탈퇴하시는데, 아. 우리가 늘 이렇지 않았잖아요. 왜냐면, 늘 공부 나와야지, 이 리스킹은, 그래서 올려주시면 되고, 이제 흔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왜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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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